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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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건 또 귀엽네 아니아니아니 너 할거야 인마 쳐다보지 마 관중인가 나 닮아서 소리나 너도 이거 먹어 우리집에서 제일 착해 얘도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돼지가 개껏먹는게 신기하다고? 돼지가 못먹는게 어딨어 얘는 얌전히 먹구요 이 새끼는 온몸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명순이는 뭔가 요염하게 먹어 봐봐요 딱 뒤돌아가지고 이게 바로 암컷수컷 차인가요? 왜냐면 딱 앉아서 얌전하게 딱 엄마가 나는 쫄면 언제 주냐 나도 쫄면 먹어야 되거든요 나도 배고픈데 영순아 일로와 잠깐만 너 야 영순아 뺏어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니 대가리에 벌레 물린거 같다고 너도 안먹어 형들 하이 밥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쫄면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계란후라이 딸기 4개 베이컨 그 다음에 각종 풀떼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딸기는 식후에 먹는거니까 상에다 내려놓을게요 손은 닦았는데 상은 안 닦았어요 엄마가 한 2.5인분 해주신거 같은데요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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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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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요즘에 우리 기훈이 형님 콘텐츠 소떡 소떡 네 나 근데 버거 잘 못해요 베이컨 윽뽀 아 죄송합니다 흑뽀 안을 먹을게요 흑뽀 흑뽀 입에 넣으면서 먹을게요 흑뽀 흑뽀 꾹 꾹 꾹 꾹 재미없어! 안 온다니까 삭발 누가 해주냐고? 내가 혼자 하기도 하고 엄마가 해주기도 합니다 꾹꾹 이렇게 하는 거?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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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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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남았는데 이거 못 먹겠어 원래 나 음식 안 남기거든 엄마가 준 거? 잘 먹었습니다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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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